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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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그 계열이에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계열입니다. 이런 거 잘 만나봐요. 제가 둥층이어서. 둥층층? 다른 둥층신이 되고 싶어요. 그런 둥층 말고 다른 둥의 신이 되고 싶어요. 막 혼자만 언맨쇼를 막 가봤어. 되는 거에요.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돼야 짱이야. 아, 맞아요. 저 수상입니다. 수상 스포츠는 너무 좋아. 매일 약간 유저를 봐주는 거 같아요. 어우, 들켰다. 촬영 끝. 촬영 끝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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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